아, 새해. 새해가 밝았습니다. 어떤 소소한, 사소한 계획들이 있나요? TMI 계획들 받아보고 있는데요. 다이어트 건강식품 벌고 지금부터 7시까지 쭉 달립니다. 계속 도전해 주실 수가 있어요. 3120 회장님. 회장님이라고 갑자기. 어, 주비서 끝났는데. 가르마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꿀 거예요. 이런 게 정말 오늘 취지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. 이게 방향에 따라서 또 저는 그 사람 인상이 확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가르마를 왼쪽으로 탔었는데 뭔가 작년까지 일이 좀 안 풀렸다. 이럴 땐 오른쪽으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요. 3120님. 저희가 다이어트 건강식품 드립니다. 살 빼고 가르마 방향 바꾸고 대박나라. 김지훈 씨. 오늘부터 대변 볼 때 상의 탈의. 상의를 탈의하면 과학적입니다. 배꼽이 노출되겠죠. 그러면 배가 아파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. 죄송합니다. 삐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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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뽀. 김지훈 씨. 시작. 0881님. 지금 정차 중입니다. 조금 이따 엑셀 밟으려고요. 이런 게 우리가 말했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. 이 소소한 계획들. 아! 엑셀 밟으면서. 계획대로 내가 엑셀을 밟았어 하면서. 역시 나야. 난 대단해. 0882님. 드립니다. 제가 쭉 도착한 문자들 중에서 보고서는 바로 웃음이 현우 씨 터졌던 그 문자입니다. 이혜진 씨 문자인데요. 이분은 진짜 이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. 생활 밀착형 계획. 세탁물로 화장실 청소할 거예요. 새해에는 물값을 줄여보겠다. 아! 이혜진 씨. 저희가 다이어트 건강식품 드립니다. 세탁물로 화장실 청소.